어... 한 30분 내면 다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오셔도 되구요? 예 그럼 제가 지금 영상이다 보니까 이동해도 4시잖아요 여보세요? 아 네 육성재입니다 예예 서류는 다 준비되셨어요? 어 1분 되어있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네 어... 한 30분 내면 다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오늘 오셔도 되구요? 예 그럼 제가 지금 영상이다 보니까 이동해도 4시잖아요 네 괜찮아요 뭐 4시 5시 6시 전까지만 오시면 되요 어 알겠습니다 그럼 주행 테스트 해보고 네네 쉬운 전 해봐도 되요 예 할께요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치 Rover 먼저 보증트 해봐요 네 해 s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